네 오늘의 아삭아삭말롱양의 오늘의 수확물입니다. 호박이 요정도가 딱 맞는데 제 주먹보다 조금 더 큰데 요정도가 딱 맞는데 지금 저는 이제 직장에 다르다 보니까 마치고 주말에 오니까 이렇게 좀 많이 컸네요. 네 가지가 10월 8일인데 지금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꽃이 피고 가지가 10월 8일에 가지가 계속 이렇게 달리네요. 밑에 보시면은 가지가 아직도 이렇게 많이 달리고 계속 이렇게 꽃이 피고 있네요.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많이 달리고 계속 꽃이 피고 있네요.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가지가 작은 가지가 이렇게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가지가 또 이쪽에 보면은 여기 보니까 가지가 여기 되어있다. 가지가 요래 속으로 보시면은 가지가 이렇게 또 나와 있고 가지가 보면 10월달에 가지가 이렇게 달립니다.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보세요. 가지가 가지가 상당히 많이 달리는데 계속 이렇게 이렇게 계속 꽃이 피고 꽃이 피고 계속 이렇게 가지가 계속 다시 모양 봐라. 네 달려가지네요. 요거는 가지가 꼬부랑 꼬부랑 탱이 가지네요. 가지가 거의 뭐 키 높이가 거의 2m 수준에 거깝게 네. 그야말로 갈 가지가 정조롱 많이 달렸습니다. 여기 봐. 가지가 잘했다는데도 상당히 많이 달리네요. 여기 두 개나 못 땄구만은 여기 있네. 두 개나. 가지 두 개 더 따이리겠네. 따고 자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지가 요렇게 계속 요거는 또 요거는 또 요거는 또 요거 두 개나 달리겠다. 요 세 개 가지가 계속 이렇게 달리네요. 요것도 달리고 가지를 한번 씹어 가지고 가지를 정말로 이렇게 10월 8일이면은 정말 이렇게 많이 아 근데 병이 있다가 오 요거 큰 거 한 개 있네. 큰 거 한 개 있네. 여기 봐. 이쪽에도 상당히 많이 달렸고 아직도 여기 있고 아니 가지가 병이 들다가 병이 다 없어졌다. 두 개 있고 레몬 호주 뿌려 가지고 가지가 약 한 번 안 치고 있어서 아니 반짝반짝거리면 편하다. 마지막 하네. 외도 가지가 달렸네요. 그지? 요 속에도 달렸고 오. 오. 가지가 정말로 계속 이렇게 꽃이 피고 있네요. 이쪽도 보면은 가지가 안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가지가 아직도 뭐 조롱조롱 매달려 있습니다. 가지가 밑에 지금 현재는 이쪽도 한 개 달렸네요. 오. 요 세 개나 달렸구나. 네. 가지가 가지는 위에는 밑에 첫 번째 첫 가지만 장가지만 쳐주면 가지를 몇 갈까지 이렇게 계속 가지를 이렇게 수확할 수 있어서 정말로 가지농사는 몇 포기만 심어도 정말 진짜 여름내에 떨어지지 않게 여러 가지가 보면은 달렸는데 계속 지금 또 이렇게 꽃이 일고 있네요. 며칠 있으면 또 가지가 또 달리고 계속 이렇게 달려야 되겠습니다.